자, 제 손에 집중!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채워드릴게요. 최면을 걸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제 손을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. 제 손가락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이렇게 이렇게 제 손을 보다보면 잠이 솔솔 잠이 솔솔 솔솔 울 거예요. 이렇게 진짜 여n... 어떤 위지? 슉 슉 슉 슉 슉 슉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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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이는 손을 바라보고 계시면 잠이 솔솔 솔솔 잠이 솔솔 올거에요 깊은 잠의 세계로 슉 슉 다시 한 번 잠의 세계로 슉 슉 자 들어갑니다 졸리시죠? 점점 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이 스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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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슉 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 눈꺼풀을 찝어 찝어 찝어드릴게요 잠을 잡시다 토닥토닥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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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이런 좋은 꿈을 꿀꺼에요. 예쁘죠? 회오리칩니다. 자, 이제 불을 낄게요.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건 마법봉인데요. 이렇게, 이렇게 긴 마법봉. 불빛도 나온답니다. 제가 그럼 마법, 마법 주문을 걸어드릴게요. 이번엔 여기에 집중. 당신은 최면에 걸리고 있습니다. 눈앞이 하얘지고 잠이 솔솔솔 와요. 눈앞에 뭐가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데 배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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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트를 보면 볼수록 잠이 옵니다. 당신은 좋은 꿈을 꿀꺼에요. 당신은 지금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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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립니다. 아이고, 졸리다. 아이고, 졸리다. 너무 졸리다. 너무 졸리다.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쿨 떵 쿨 쿨 쿨 쿨 얼른 자야겠죠.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야해요. 불빛을 껐다 켰다. 껐다 켰다. 여러분들의 기억도 껐다 켰다. 껐다 켰다 껐다 켰다. 너무 졸려서 더 이상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. 기억을 껐다 켰다. 껐다 켰다. 이쪽 기억도 껐다 켰다. 껐다 켰다 켰다. 껐다 켰다 켰다 켰다. 이번엔 회중시계를 가져왔어요. 최면하면 회중시계가 빠질 수 없죠. 이 예쁘고 앤틱한... 이 예쁜 회중시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채워드릴게요. 위에를 누르면 이렇게 열린답니다. 나는 잠이 온다. 아 잠이 쏟아진다.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다. 따라해보세요. 난 졸립다. 난 잠이 쏟아진다. 난 잠이 쏟아진다. 난 잠이 쏟아진다. 나는 바보다. 네 맞아요. 잠이 온다. 너무나 졸립다. 정말 정말 졸립다. 눈앞에 물건이 왔다 갔다. 당신은 졸린 게 맞아요. 억지로 노력해서 깨어있지 않아도 된답니다. 이 회중시계가 당신의 눈알이 된 것처럼 같이 눈알을 굴려보아요. 나는 졸리다. 그 다음은 깃털을 준비했어요. 아무래도 제가 최면술사니까 이런 용품들은 늘 가지고 다니는 편이랍니다. 이 부드러운 깃털에 취해서 포근하게 잠에 들어봐요. 이 깃털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헤집으면서 안좋은 기억들도 정리를 해주고 오늘 즐거운 일은 이렇게 보아드리고 행복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데요. 공짜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.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기억 정리는 500만원입니다. 진행하시겠어요? 네 그러면 나쁜 기억들은 다 절로 지우고 이제 잡생각들도 이렇게 지우고 이런 건 뭐죠? 다양한 기억들이 많으시네요. 청소기도 한 번 청소 한 번 해드릴게요. 좋아요. 이제 비어있는 이 무의식에 편안한 단어들만 지워드릴게요. 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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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깃털이 너무 부드러워요. 부드러움을 감사합니다. 부드러워 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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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닥 도닥 씁담쓰담 쓰담쓰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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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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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정말 졸리시죠? 잠들어도 괜찮아요. 아직도 잠을 안 주무시니 최후의 수단을 쓸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. 여러분들 내 가운데에 있는 정신 이런 것을 제가 정리를 할 건데요.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을 잘 때 방해되는 정신 기억들을 뽑아내드릴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방금 정신에 있는 걸 제가 뽑은 거예요. 더 뽑아볼게요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위를 흔히 말해서 정신줄 판다고 해요. 정신줄을 놓으면 아무래도 꿀잠을 잘 수가 있죠. 정신줄을 내놔. 원래 집중할 게 없어지면 잠이 실수로 됩니다. 벌써 마지막 정신줄인 것 같은데 이거 뽑으시면 정말 기절하실 거예요. 뽑아드릴게요. 괜찮으세요? 많이 졸리죠? 그래요. 이 정도면 잘 버티셨어요. 당신은 좋은 꿈을 꿀 거예요. 잘 자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